셀프 리더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셀프 리더는 솔직하되 솔솜수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리더의 타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힘만 믿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파워형 리더 또 하나는 같이 가는 리더 바로 패밀리형 리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파워형 리더는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업무 추진을 하는 그런 것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다소 업무 상과도 높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파워형 리더는 지속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 파워형 리더는 지속가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방 그게 약화되어버리는 그런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패밀리형 리더는 소통의 리더십을 펼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업무 추진이 약간 늦어질지라도 성과가 조금 낮을지라도 역시 꾸준한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패밀리형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형 리더들은 우선 셀프 리더십이 기본 소양으로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패밀리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솔직과 솔선수범입니다. 따라서 셀프 리더의 핵심 가치도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솔선수범한 자세가 특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 셀프 리더는 상대에게 존중과 배려를 우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리더의 힘이나 권력이나 애원이나 읍소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태도, 마음가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우선이죠.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기신불정이면 수령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더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해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올바르지 않는 리더에게 그런 올바르지 않는 리더를 따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리더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리더들은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이 또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와서는 조직의 가치를, 정말 조직의 목표를 그리치게 만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프 리더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셀프 리더가 되겠습니다. 항상 남에게는 겸손하고 또 자신에게는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셀프 리더입니다. 셀프 리더는 솜털처럼 가볍지도 않고 또 목석처럼 답답하지도 않는 즉 셀프 리더십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을 셀프 리더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김기태 감독 얘기가 나온 기사였는데요. 2017년 코리안 시리즈 야구 코리안 시리즈의 우승을 이끈 김기태 감독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감독의 특징이 뭐냐? 바로 선수들을 향한 배려와 존경심이었습니다. 선수들한테 존경심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특히 운동선수에서 그렇지만 그 감동은 그걸 실천해갔습니다. 바로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90도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덕아웃에 들어온 선수들에게 항상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같이 서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 전에는 상대 선수들이 그 김기태 감독을 찾아와서 응석을 부리면서 존경을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바로 김기태 감독으로 보면 바로 살아있는 셀프 리더의 전형 아닌가 이렇게 기사를 보고 느껴졌습니다. 셋째 셀프 리더는 본인 스스로가 셀프 파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셀프 파워를 생성, 셀프 파워의 생성 원리를 피드백 루프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셀프 리더십이 증진되면 자연히 자존감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에 따라서 동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심리를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조직 분위기는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직 분위기가 향상됨에 따라서 조직 성과가 창출되고 그리고 또 기업이 성장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은 또 종업원들에게 보상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역시 행복의 지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역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바로 거기에서 셀프 파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구조가 셀프 리더십의 선수란 사이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모두는 남으로부터 코칭과 피드백을 받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스스로 코칭과 피드백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한테는 판단의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셀프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재조정해보는 셀프 피드백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코칭해주고 피드백 주체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강점은 강점대로 또 약점은 약점대로 보완해가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유도해주는 게 바로 리더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팀원이나 동료들에게 코칭을 자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또 코칭을 한다고 하면서 구성원들을 꾸질함이나 또 아니면 설득 같은 것으로 그렇게 코칭한다고 착각하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시죠? 앞에서 말한 셀프 파워의 피드백 루프는 긍정적인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역시 셀프 리더십의 역량을 최대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셀프 파워를 끄집어내서 존경받는 리더 그리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셀프 리더는 비전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다. 네 그랬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 자체가 설레고 그리고 기쁘고 또 다음에 할 일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셀프 리더는 바로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이 아닌 자신에 대한 미래 투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자기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셀프 리더들의 셈법이라고 합니다. 중용의 일인능지 기백지 그 다음에 일신능지 기천지라고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백번을 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 남들이 열 번에 능한 것이라면 나는 천번을 해서라도 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천리마도 한 번 뛰어서 십보에 거리를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늦은 말도 열흘을 가면 천리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성공은 바로 목적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멈추지 않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비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비전을 설정하시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변화에 대응하시는 그런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로서 과정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셀프 리더십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셀프 리더십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셀프 리더들의 행동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첫째 셀프 리더는 솔직하되 솔선수범한 사람이다. 둘째 셀프 리더는 상대에게 존중과 배려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셋째 셀프 리더는 본인 스스로 셀프 파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넷째 셀프 리더는 비전과 희망을 노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1차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